네, 팬 여러분들과 함께 오고 싶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안정적으로. 지금 배운 노하우로 밖에 나가서 최고의 한 장으로. 최고의 사진을 한 장? 찍으러 갑시다. 갑시다. 이것도 역광샷이다. 저는 최종으로 방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! 저게 뭐냐면 강생이다. 강생이다. 자꾸 개생이가 나와요. 자꾸. 날씨가 나와요. 날씨가 나와요. 날씨가 나와요. 딱 도로 앞에 노루가 딱 서 있는 거야. 한가운데. 근데 옆방을 받는 거야.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끌어질 수 없잖아. 그런 스킬을 지금까지 하지. 도착! 자동차가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면 동선을 먼저 딱 보고. 그리고 안전하게. 아유, 너무 무서워. 너 제트 스키 탄 거 생각해봐. 달려! 나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아. 나 진짜 무서웠어, 저거. 그쪽 중. 금방 지나갔네? éri아. 주ень 등. 해외의 비환지. 싫어. 지금은 레 Crush을 거둡니다. concentrate 끝. 가르칠 걸 다 가르쳤어. 나는 그래서 80년대 스타일로 사라질게. 안 돼요. 사라지지 마세요. 내 손을 잡아. 자, 사라질게. 하나, 둘, 셋. 사라지셨어요? 어디 가신 거고요? 어떻게 된 거야, 지금? 속속에 혼이 되셨나요? 이 쪽이 제일 중요한 건가요? 여기가? 네. 여기 올라가면? 올라가세요. 야, 나 싫어하네. 나 싫어하겠네. 또 나오게. 진짜 이쁘게 난다. 진짜 이쁘게 난다. 어째서. 여기 갈게요. 오. 하나같이 다 작품이구만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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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 coaches. OOD 너무 잘 Batwin환. 40 Christianity R finished 아휴, 뭐야. 이 수 уч Intens이 본 적. 뭐야? 계 saw that, 아니야. 정확하게 savannah. 문 sig prefer Dios 약간 정신적 충격이 너무 차분해. 자, 이거 바로 타고 가요? 우리 배털물이야. 내가 진짜 차는 많이 태워줬지만 이건 처음이네.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 눈이 잘 안 보여, 지금. 언니가 운전할 거예요? 응. 나 빠르게 가지 않겠어. 아저씨들이 나무에서 이렇게 빙티를 하는 거야. 내가 그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. 빙티를 하는 거야. 콧셉은 콧셉입니다. 우와, 안 가요. 우와, 안 가요. 아이고. 우와, 안 가요. 아이고, 벌레 진짜 싫어해요. 야, 왜 색깔이 이렇게 생각해봤나. 이제 눈물 한 방울 없이 널 비웃어. 땅에 닿기 속 눈썹. 무릎 꿇고 잘못을 니 웃어. 아내 눈 앞에서 탁적을 쳐. 벌레가... 위에 꽃인 줄 아나 봐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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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.. 아... 제발. 아... 아니 이거 하나 이게... 여기 옆에 건드덕이 잘라나고 있잖아요. 찍어가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야. 아... 아... 아...